오해야 오해. 아니 뭐가 오해야 형이. 뭐가 오해야. 등이 너무 왔어. 형님. 아니 등이 내 입을 거 같다. 형님. 우리 그러셨어요. 같이 잡자 같이. 같이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셨냐고요. 아니 그때 연약한 여자를. 아니 눈앞에 왔어. 눈앞에 왔어. 눈앞에 왔어. 아니 그렇게 서 있는데 눈앞에 오는 걸 어떻게. 이거 봐라. 왜 그래? 아니 잠깐만 빨리 뜯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렇게 무지막차할 때가 아니라니까 제발 좀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잡자니까 아니 제가 진짜 무지막차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자세하게 무지막차게 뜯는다고 소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니 형 그게 아니구나 아니 눈앞에 봤다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봤어 어? 왜 뜯는 거야? 아 그럼 왜 뜯냐고 아니 공조수가 아니라 이미 잡은 거거든 아까 뜯엄내는 거였어 오빠 한 아파 멈춰주고 오빠한테 있어? 아 그래?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정말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잡아놨잖아 두 명을 잡아놨다니까 아니 우리 지금 빨리 가자 아 지금 오빠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저 뒤로 지금 10시 한가드 가져와서 그 봄일순부터 열면 끝난다니까 그래 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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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 아니 불신이 가득한데 아니 내가 다 잡아놨었다니까 그러면 근데 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왔으면 됐다니까 너무 답답해 죽는데 지금 눈앞에 이루페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안 뜯어 빨리 와 빨리 야 여기 뒤에 있었다 아니 여기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 여기 없으면 끝장이에요 여기 없으면 끝이야 몇 개 놓고 온 게 있단 말이에요 제발 아니고 안 돌아가 안 돌아가냐고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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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석진이 형 다 왔어 제발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야 오늘 해야 돼 제발 제발 자 도대체 힘으로 야 시간이 없어 김종국 살아있어 제발 헹 Jeong 얘네들 재상 이리와 이광수 이리와 봐 이광수 이리와 봐 이광수 이광수 내게 들어 봐 형 야 듣기만 해 듣기만 해 니가 도와 이렇게 하면 좋아 도우면 내가. 형님 다 보도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형. 잡으라고 김상현이. 나 형한테 가요. 내가 너랑 잡는 사람을 부끄럽습니다. 빨리. 어떡해요. 김상현이 형 저기요. 아 형 잠깐만요. 일로 오세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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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잠깐만요. 아 형. 강수권 누가 갖고 있어요. 그쵸. 이리 와 이리 와. 형 빨리. 제발 제발. 강수권 형이 갖고 있어. 제발. 진정해 주세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제발 조심해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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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왜 이래. 왜 배신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왜 배신하는 거야. 배신은 배신으로 다 밖에 없어요. 아 참. 이 기분을 한번 느껴봐야지 형도. 나 같은 게 다르다니까 나는. 나는 잡으려고 그러는데 눈앞에 왔다니까. 나는 진짜 답답해서 이게 뭐지 그런 거야. 형. 오빠 우리 진짜 이럴 때가 아니야 정말로. 왜 그래. 왜 저들이 지금 지금 급하게 간 거를 뭔가 찾았다는 거야. 선배님.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. 왜 그래. 나 지금 나만이. 형이 시작했잖아요. 나는 평화주의자. 저 여전히 좀 하라고. 형이 시작했잖아요. 나는 평화주의자. 오늘 같이 하자. 아니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했어요. 형 처음부터. 근데 지금 왜 배신을 했어.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요. 이게 해결 보고 와. 해결 보고 와. 갑시다 갑시다. 왜 그래. 왜 그래. 아 눈빛이 이상한데. 배신하려고 또 이러다 배신하려고 그러지. 형 진짜 끝나요. 그래 그래. 해결하며. 그러니까 빨리 우리. 이제 이렇게. 또 합의? 자 여기서 결정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뭐. 이거 왜 이래. 물기래. 3년 동안 뜯어서. 기술이 좋겠어. 나는 발라드 하는 사람이라도. 형 저 발라드 하소예요. 나 발라드 하소요. 형. 난 발라드 하소요. 댄스도 했어, 댄스도. 발라드 하소. 댄스오프. 그러지 말고. 그러지 마세요. 우리가 결정 먼저 합자. 신뢰를 너무 져버려서 안 되겠어요. 아니야 아니야. 빨리 우리 결정 내서. 빨리 결정 내고 우리 결정 내고 결정 내고 결정 내고 끝내줘